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메타버스 VR 가상현실 체험과 스마트 모빌리티, 로봇게임 등 즐거운 체험을 통해 취업 스트레스를 풉니다. 코로나19로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된 2022 대전 일자리 종합박람회. 이번 박람회는 소상공인 창업박람회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박람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야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됨에 따라서 이곳 수목원에서 상담과 현장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청년 특화지역을 지정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반도체, 우주산업, IT, 빅데이터 등 기업을 유출하였고 또한 4차 산업 관련된 체험부스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구직을 희망하는 많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의 비전이 있는 벤처기업, 또 우수한 중소, 중견기업들에 취업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자리 종합 박람회에서는 관리직과 사무직, 전문기술직 등을 모집하는 120업체가 참여해 구직자와 1대1 현장 면접을 통한 현장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취업 상담존에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업 24곳이 참여해 맞춤형 일자리 상담을 도왔습니다. 또한 면접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컨설팅, 적성검사, 이력서 사진촬영 등도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관도 마련됐습니다. 오늘 대전에서 취업에 관련해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박람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의 취업준비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박람회는 소상공인 전시관과 컨설팅관 등 3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돼 창업을 꿈꾸는 시민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국세청 등으로부터 자금지원뿐 아니라 창업 관련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보와 상담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이번 창업박람회는 지역에 본사를 둔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계가 참여해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각종 창업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창업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꿈꾸시는 분들이 새로운 창업의 기회를 갖길 기대합니다. 취업난 속에 중장년과 청년, 장애인,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까지 대전 시민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의 소망을 키워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모두에게 희망찬 내일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CNB 뉴스 엄솔합니다.